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힘들었어? 너무 무서워 13시 바빴어 아 정성 시간에 아 완전히 부러졌다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 두기네 찢어져나 아니 참 살고 있어 근데 언니가 데리러 왔다는 거에 이제 딱 확정 확정 우리 사귀는 사이 확정됐어 확정됐어 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그래 넌 빵빵해라 나는 천천히 앉아운전 하려면 봐 그래 근데 앞에가 못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문사람이 아니 그런데 빵빵한다고 그 뭐라고 주눅지지 말라고 그랬어 무섭네 무서워 무서운건데 귀여워 왜 이렇게 화가 났대? 몰라 근데 되게 조그네 저 아저씨 때문에 원한다고 저 아저씨 때문에 원한다고 저 아저씨 때문에 원한다고 지금 오 착하네 왜 빵 안해주지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왜 집중하는 입 왜 세상 집중했다고 너무 다급했어 언니 저거 버튼 누르는 거 나에게 하면 벅찬일이요 그니까 그 입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30m 앞에 이거 왜 아프지 갑자기 갑자기 커플이 뭘 꺼내서 커피를 마 혼자 먹어? 뭐하는 짓지? 이렇게 자율 아예 그냥 아예 가더라 아 진짜? 지가 그냥 이렇게 가더라 저거야 이거? 5위공지네 저거 비싸 3 3? 3위공지가 5였는데 그래 5위공지가 엄청 크고 3위공지가 좀 작아 몰라 아무튼 저거였어 비하면 아무튼 비싸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데 손을 막 이러는 거야 여기다 대고 막 이래 그리고 뭐 어플에만 넣는 거고 오 신기하네 여기 문 이렇게 티맵이 이렇게 언니 이거 카플레이크처럼 이렇게 뜨거든? 근데 티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티맵하고 다 재난문자가 묻어 이렇게 재난문자가 뜨거든? 그럼 이 문자도 그냥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 없어 모션이 근데 언니 거랑 비슷해 이렇게 생겼어 모션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어떡해 갑자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못 바꾸고 부산 가면 어떡해 강제에 부산 무서워 언니 어디야? 나 부산 나 부산 뭐는 거야 아니 언니 부산 갈래 또 직진해서만 못 가 진짜 웃기네 근데 너 낀 거 아니지?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мет다 그렇게 오라 이러한 locations 나는 캐릴노래 틀어줘 다른 거 롤 어때 왜 이렇게 뽀얘지해서 안개가 꽉 깼다랬는데 여기 안개 나는거야 언니 쪼보면 나는 그래 왜 이렇게 뽀얘 안개 끝나는데 쪼도 못해오네 왜 이렇게 뽀얘지 왜 이렇게 뽀얘지 왼쪽에서 이끔를 줬네 hop 속마다 옷 다 갈것 입고 필 때 가기 싫게 하면 좋을 것 같이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하기 싫어 근데 이거 버튼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빵 터져서 짜증나 저런 커브길 너무 싫어 너무 급커브야 맞아 야 너 오는 거 아니지? 왜 소리 아니지? 몰라 그랬지 전화 중이야 3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원래 욕하자 바랭해서 너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안 한 거다 말을 똑바로 하세요 오래 살지 말라고 욕 안 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오래 살면 안 되니까 혈을 거의 막 말 안 드시던데 발음이 이상해요 요즘에 왜 그러는 거야 진정성 지점 많은데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? 나 빨대 봤는데? 빨대를 왜 이러고 있어? 빙님이 저거 뭐야? 80m 사이에서 해놓고 봐 저거 뭐야? 저거 루이비통 공공 coaches 루이비통 오토방구씨 위험해요 위험해요 안 돼 원장님 뭐야 뭐야 나 지금 기름 넣겠다고 다 이러고 있는가? 어 우리 마산역 사거리에서 호수동은 반면 후회전입니다 뭐해? 그냥 갈까? 오늘 우리 온도 갔다와서 먹자 쟤는 차를 뚝 걸고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못 들어가잖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쟤는 왜 다쳤어? 사고 난거야? 기름이 없어서 엮고 나서 온거야? 아니 엮고 날정도로 뭐했어? 아니 엮고 날정도로 뭐했어 응 이럴수다 무슨 일이야? 아 이럴줄 알았으면 아 이럴줄 알았으면 아 이럴수 알았으면 아 이럴수 아 이럴수 뭐한 말 좀 뭐해 아 이럴수 알았으면 아 이럴수 알았으면 배고픈거 생각해보았다 음 잘까 이쁘다 가 가 으 내가 보고있어 못돌아가고있어 잠시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좌회전입니다 여기 너무 높아 앞에 멸칠거 같지?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신호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 신호가 딱 있는디 맞아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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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똑바로 하고 뒤로 봉 그치 먼저 키를 눌러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면 시동 끄고 내리면 됩니다 이ё шеб better 이ё 이삭 여 그럼